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날아살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개표장의 어떤 장비도 외부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개표장의 어떤 장비도 통신기능을 장착하고 있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선관위 관계자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28일 열렸던 시연장에서 한 여직원은 선관위의 렌카드를 제가 떼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 직원은 탈거한 채 납품받았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연장에서 직접 설명한 또 다른 직원은 공급업체가 탈거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대로 납품받았고 프로그램으로 제어했습니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답이 나왔습니다. 개표장의 여러 장치들이 동시기능을 갖고 있었고 내부 전상망과 연결되어서 통신하고 있었음을 그러니까 개표소의 제어 컴퓨터와 분류기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서버사이에 통신이 있었음을 정안하는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5월 14일 날 공병호TV에서 방송한 개수기 제어 컴퓨터의 비밀 무엇을 다운로드했던 방송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내용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그때의 영상을 한 번 정도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학박사 JOOOD7님이 보내준 메일입니다. 메일 제목은 선거정보제장이라는 화면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5월 31일 날 메일입니다. 저는 대기앱에서 IT제품 개발을 30년을 하였고 정년퇴직 이후에 현재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공학박사 JOOOD7님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경험상으로도 기계와 숫자는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계와 숫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디지털 선거부장은 첫 번째 조작방법의 사전설계, 사전설정 단계가 있고 두 번째 사전설정된 조작값 정보를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실시간 조작값 정보를 하다라는 방법의 구성이 돼야 함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를 실현하기 위해서 외부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라는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설정된 조작값 정보를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실시간 조작값 정보를 하다라는 방법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조작의 실패는 꼭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윗선이 될 수도 있겠죠. 사전 친밀한 완전 범죄를 위한 설계와 시뮬레이션의 검토가 부족하여 당초 계획한 의도와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은 계획 실패였습니다. 바보같이 설계했다는 것이 지금 이분의 말씀입니다. 저의 경험상으로 미뤄보면 아마 몇몇이 소수가 계획하여 엄성적인 발주를 주고 개발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검토 등 개발 단계의 검증 완성도가 부족하게 된 것 같습니다. 5월 28일 날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연에서 하드웨어적으로 PC기기의 랜카드의 존재는 있으나 사용을 하지 않았다. 담당자가 직접 떼냈다라는 등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앞에서 돌을 검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짓말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참이라고 하니 기가 막히는 미다. 계속됩니다. 일반적으로 PC랜카드가 PCB 이른바 해로용 기판에 인베디드 납댐되어 있는데 그냥 떼어내면 시스템 초기 루틴을 빠져나오지 못하여 PC는 정상 동작 상태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조작갑 정보를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시간 조작갑 정보를 하다라는 방법, 즉 외부와의 통신 정거가 약간 소홀하게 각 유튜브에서 다뤄지고 있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조작갑 정보를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시간 조작갑 정보를 하다라는 송신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에는 비중있게 다뤄졌지만 계속해서 오프라인상에서의 부정선거 사례들이 발굴되면 좀 묻힌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지난 5월 19일 날 성북구 분류기 교체 작업시에 보여진 화면 공선감 TV입니다. 통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야말도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정거입니다. 저도 아주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5월 18일 날, 그러니까 5월 19일 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다만 아날로그 부정선거의 정거가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이 묻혀서 비중있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영상은 위의 동영상 가운데서 8분부터 보기 바랍니다. 중앙서버에서 위원회 가져오기 화면입니다. 이때 중앙서버에서 중앙서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2905번 기기 성북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죠. 그 다음에 15분 5초부터는 데이터베이스의 선거정보 저장이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매우 유력한 정보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은 법적으로 외부와 디지털적 선거 조작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리고 몇 장의 사진도 퍽이나 중요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아주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IT 전문가 입장에서 아날로그적인 부정사례와는 별도로 이 동영상은 외부와 통신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하드베어적으로 무엇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매우 중요한 현장정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면을 본 이후에 언급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메시지가 별로 안 보이고 이 화면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공박사님의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번 보시고 정리하여 방송에 활용해 주시면 많은 분들의 이해를 높이고 법적 정보를 제출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메일을 보냅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5월 14일자 공병호TV가 내보낸 개수기 제어 컴퓨터의 비밀 동영상입니다. 이 부분 가운데 3분 7초부터 10분 8초까지를 잘라서 곧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7단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제공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서 문제의 실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탐구하시고 특히 이 영상을 보시고 IT 전문가나 또 분류기와 개수기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해온 분들이 계시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에 바탕을 둔 정보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나라를 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단계는 LG 제어용 컴퓨터와 앱슨 프린터기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투표지 분류기 운영으로 프로그램에 실린 제어용 컴퓨터 사진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프린터기 사진이 있습니다. 앱슨사 제품입니다. 바로 투표지 분류기 옆에는 분류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검정색의 컴퓨터보다 노트보다 좀 작은 앱슨 프린터가 있습니다. 제어용 컴퓨터는 LG그램입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떠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 이런 창이 떠 있습니다. 만일에 분류기가 효율적인 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능만 수행한다면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처럼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추가적인 그런 기능이 필요가 없습니다. 순수한 의미에서 투표지를 분류하는 그런 기능만 수행한다면 이렇게 단순한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어용 컴퓨터 작동을 위한 보안카드입니다. 사진 보시게 되면 보안카드를 투입하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어용 컴퓨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순관위 직원이 보안카드 투입구에 직원이 갖고 있는 보안카드를 삽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순관위 직원이 하실 수도 있고 또 이 프로젝트를 맡은 사기업의 담당 직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안카드를 투입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무결점 검증 프로그램입니다. 자료의 네 번째를 보시면 좌측 보시면 무결점 검증 프로그램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상세하게 나온 무결점 검증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좌를 가동시킨 다음에 우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선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를 가동시키기를 원하는 담당자는 무결점 검증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무결점 검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상세한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궁금함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지금 4단계부터 7단계까지가 의심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심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냥 합리적 의심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초 코드 등록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이상합니다. 제어용 노트북에 화면에 떠 있는 작은 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초 코드 등록입니다. 화면에 뜬 창을 유심히 보시게 되면 상당히 세세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개표소에 대해서 기초 코드 등록이라는 그런 문장이 나오고 바로 밑에 위원회 코드 가져오기 그리고 현재의 개표소 상황을 중앙 서버에 전송하는 시도에 대한 구분난이 있고 바로 밑에 구시군의 구분난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위원회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특정 개표소에 적합한 정보를 다운로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은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 서버에 접속해서 이런 정보를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개표소에 있는 분류기는 중앙 서버에 접속해서 정보를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정보가 아니고 지역별로 구체적인 정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지역별로 구체적인 보정값도 주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분류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장에 따르면 그냥 수작업의 고단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조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보조장치가 아니고 이것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제어용 컴퓨터가 필요하고 제어용 컴퓨터가 결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제 가동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접속이나 연결이 검지되어 있습니다. 불구하고 중앙선거관이 내부 전산망에 접근해서 특정 정보를 받아야 되는가 이 부분이 아주 궁금합니다. 왜 받아야 되는가 어떤 정보를 받았는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보정값, 교정값, 조작값 이런 그런 단어들이 떠오른 거죠. 그것도 아주 지역별로 특화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장처럼 개표소에 있는 모든 기계장치나 전자장치는 철저하게 외부에서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상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추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제어용 컴퓨터,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기초코드 등록을 하는 그런 다운로드를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시면 기초 등록 지역별로 구체적인 정보를 다운로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다시 여러분들 떤 팝업장을 한번 상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중량구를 선택할 것이냐, 성북구를 선택할 것이냐, 강북구를 선택할 것이냐, 도봉구를 선택할 것이냐, 노원구를 선택할 것이냐, 송파구를 선택할 것이냐, 클릭을 하게 되면 그냥 중앙에서는 어느 개표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아주 구체적인 지역정보에 입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단계가 기초코드 등록 완료 단계입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팝업창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팝업창을 보시게 되면 정부가 상당히 세시합니다. 기초코드 등록 완료, 그 다음에 시도 구분에서는 서울특별시, 구시군 코네는 성북구, 위원회명은 성북구위원회, 이렇게 아주 지역별로 정부가 다 입력이 되는 것이죠. 그 밑에 기초코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개표작업 전 투표용지 관리에서 투표용지를 등록한 이후에 개표작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붉은 표에 투표용지 관리라는 부분에 붉은 색깔이 덧쳐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왼쪽 그림이 팝업을 마무리가 진행 중인 단계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투표지의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 그리고 우측에는 기초코드 등록, 적재함 관리, 선거 및 선거구별 분류 종료,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린 겁니다. 결론은 개표소의 투표 분류기와 제어 컴퓨터는 정확하게 중앙선거관리원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돼서 통신기능을 수행했고 뭔가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부분이 확연한 그런 사실로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